하얘들 리카 빗질하자 리카 너 또 침대 있지? 가자 빗질 좀 하게 해 공주님 안아줘 공주님 리카 같은 경우에는 안아줘야 되고 공주님 대접을 좀 바래요 얘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서 개보다는 사람하고만 놀려고 하고요 사람하고만 옆에 있으려고 하고 공주님 대접을 좀 바른다 공주님 대접을 좀 바랍니다 공주님 대접을 좀 바라보네 공주님 대접을 잘 못하는 공주님 대접을 어 arts 공주님 대접을 대비시 그렇게 싫어? 응? 어떡해 여길 왜 넘어 또? 안 다쳤어? 응? 편하게 혼자 자라고 여기 침대를 내주고 저는 그냥 거실에서 이불 깔고 그러고 자고 시집도 못 가고 어떡하니? 안 다쳤어? 안 다쳤어? 안 다쳤어? 안 다쳤어? 안 다쳤어?